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내 이름은 나거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남자.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야늄비. 오늘 입양하세요를 처음 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잖아. 누가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나요? 아 저도 거지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딱 하나밖에 없는 네온토끼. 드릴게요. 입양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제 전 재산이지만 기뻐해 주시니 기분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지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입양하세요에 있다니. 나 거지씨 너무 착하다. 감동이야. 나 한 번만 타볼게. 아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건데. 아 한 번만 타보겠다고. 한 번만 타보는 거잖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보겠다는 건데. 진짜 빵꾸야. 싫어. 빨리 장난하냐 빨리 내놔. 야. 아빠 같이 타라고 했잖아. 싫어. 싫어. 내가 세상에서 절실하는 게 너랑 대화하는 거야. 따라오지 마. 아 진짜 안 되겠네. 야. 아빠도 없는데 그냥 맞짱 뜨자. 안 되겠다. 너는 예절 교육이 좀 필요해. 맞짱 떠. 그럼 맞짱 한 번 뜨자. 맞짱 한 번 뜨자. 미안해. 응. 애들아. 아빠 왔다. 으아깐. 으ㅇㅇㅇ여 Mole하지러니까. 안돼 맞고 싶은 거야. 응. 안돼 맞고 싶었느냐고. 야 얘들아. 애들아. 조용조용. 아빠 왔잖아. 야. 너네들 왜 싸우고 있어? 응? 왜 싸우고 있어? 응. 니아가 말해봐. 뭐 때문에 싸웠는지. 어이. 그게. 이게 아빠가 준 이, 이 다이아 유니콘을 미오가 자꾸 한번만 타보자고 하잖아요 아빠가 아빠가 같이 타라고 해준거거든 너 혼자 타라고 그런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아 안되겠네 너희들은 서로 배려도 없고 다시 떠 아 얘들아 조용해봐 너희들은 서로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구나 서로 아주 그냥 탐욕스러워가지고 안되겠다 너네 그렇게 싸울거면 아빠가 사준 다이아 유니콘 다시 돌려줘 빨리해놔 빨리 돌려줘 너네들 절대 이런거 안사줄까 다음부터는 빨리 줘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올려 귀는 서비스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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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 너네들 보니까 오늘 오다가 내가 입양할 수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을 봤어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면서 뉴비를 도와주려고 아주 좋은 펫을 주는걸 내가 봤단다 어 그렇게 착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 그런데 너네들은 이런거 가지고 싸워? 흠 하야 안되겠다 너네들 안되겠어 오늘 이 다이아몬드 유니콘 있지 이거 내가 지나가다가 본 나 거짓씨한테 주고와 알겠니? 이 펫을 선물로 드리고 오렴 알겠어? 거짓한테 저 다이아몬드 유니콘을 주라고야? 야 킹야 다 너 때문에 그런거잖아 너 때문에 아빠가 화난거잖아 너 봐 또 봐 너네 또 싸우는거 보라고 빨리 나가 아 맞거든? 맞짝 뜯어 가 맞짝 뜯어 가! 그러면 맞짝 뜯어 가! 맞짝 뜯어 가! 맞짝 떠! 그러면 아? 빨리 가! 빨리 거짓한테 주고와 빨리! 어! 빨리 가! 후유 정말 우리 애들은 배려가 없다니까 한 분만 추우세요 한 분만 추우세요 이게 다 킹야 때문이야 우리 맞짝 뜯어 가 진짜 또 또? 뭐? 한 분만 추우세요 어? 이분이 나 거짓씨 인가봐 한 분만 추우세요 이분한테 죽이려는 거겠지 빨리 드리고 오자 거지 아저씨 거지 아저씨 진짜 근데 거지같이 생기시긴 했네요 이건 저희 아빠가 드리래요 미호야 빨리 드려 네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우리 아빠가 선물 주고 그랬어요 아이 뭔데 그러니 음 오오오 아유 꼬마야 아이 안 받을게 아이 이런 건 너희들 수렴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받으세요 그래요 아유 그러면은 그래 받을게 아유 어쩔 수 없지 어휴 애들아 잘 쓸게 고맙단다 그래도 거지 아저씨 도와드리니까 기분은 좋다 미호야 아까는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리아야 다음엔 서로 양보하자 그럼 나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올게 응 주 빨리 와 어 어 저거 나 고지씨? 우린 입양어소에서 알아주는 부자들인데 바이아 유니콘을 주다니 켁 envie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도 내일 또 전화가는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척 해보자 이런게 또 먹히더라고 어쨌든 우리 최고급 100층 호텔에서 놀자고 오늘도 한 건 했다 뭐? 짜고 치는 거였다고? 이 사실을 빨리 아빠와 미워한테 일러야 돼 빵 implant 아빠, 아빠 미안 야 그만해, 아빠 지금 주무셔 왜 그러는거야 어? 그만하라니까 아빠 지금 주무신다니까 그 게 있잖아 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왜?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라고 뭐? 뭐? 아빠 아빠 큰일났어 아빠가 일어나지 않으셔 안되겠어 우리가 찾아가서 혼내주자 오케이 끄 끄 끄 끄 내가 국어를 했어 번 집가 번 차들이지 가난한 척하는건 쉽다니까 여기가 나 거짓이 집이야 이렇게 부자였다니 뭐라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이? 가만 안되겠어 가달라 좋아 끄 끄 끄 끄 끄 끄 다이아몬드 유니콘 파티를 열자 우우 유비야 오늘 연기 너무 좋더라 나거지씨 어? 꼬마들 에잇 거짓말 친거 알고 있어요 저희가 준거 돌려주세요 부자인거 다 알고 있다고요 이젠 맞아요 들켰군 하지만 앉으면 어쩔건데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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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안되겠다 너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진짜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손 좀 내줘야겠네 으으으으어 으러버 Zuản 그냥 파괴실 именно innocence 잘못됐어 아이씨 그러니까 처음 말할 때 돌려달라 했잖아요 진짜 엘보 말이 없네 진짜란 말이지 얘들아 돌려줬잖아 한번 봐줘 다행이긴 한데 우리 배수 찾아서 그걸 보여줘야지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도대체 뭐가 안 끝났다는 거야? 봐줘 봐줄 거라 생각하지 엄마 죽은 목숨이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얼른 타세요 아저씨 오오 오오오 가자 으아아아악 자 여러분들도 동생이나 형이나 친구들한테 양보를 잘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리 남매들한테 혼나겠죠? 애들아 이제 서로 양보 잘해야 된다 응? 응응? 어? 어? 진짜 한번 해줘 제대로! 얘들아 내려가 봐 얘들아 아니 또 양보를 못하는구나 내려가 내려가 응? 무슨 일이죠 아빠? 내려가 너희들은 정말 양보를 못하는구나 자 미끄럼 자 가라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친구들은 양보 잘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